가수님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한번 드셔보시고 사주신하고 제가 오늘 맛을 보시는 거예요. 자, 손님들도 드셔봐도 돼요. 저쪽도 나갈 거예요. 드셔보시고. 드셔보시고. 자, 그 쪽에 하나. 저 쪽에 여기 하나. 그 쪽에 하나. 야! 야, 어! 겨울 생각에 요 sost le beau. 저 lover도, 여느만 물어비는 것 같이. 말아 пустить 후 poverty도 보. 구 learnt. 어어어어어. 이나라니까. 자 손님들도 드시고 싶은 분들 봐주세요 더 시켜드릴게요 모자라도 다섯 개 따로 시키세요 여보연 단장님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들아 멈추세요